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0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2010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방송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를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평가는 타종없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북미의 한 산간지방에 벌목장이 있었습니다. 벌목군들은 하루 종일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젊은 벌목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쉬엄쉬엄 일을 하는 벌목군들은 벌써 수십 그루도 넘는 나무를 벤 후에 나를 점검하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그 젊은 벌목군은 고작 5그루도 베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노인이 젊은 벌목군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이 벌목장에서 30년도 넘게 벌목군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 톱날이 무뎌진 것 같지 않소? 그러자 젊은 벌목군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쉬지 않고 톱질을 했으니까요. 그럼 날도 갈 겸 잠시 쉬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젊은 벌목군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남들보다 처져 있는 게 안 보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한가롭게 쉬면서 톱날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톱질하기에도 바쁘다고요. 2번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요즘 제가 실제로 음악을 듣지 않고 있는데도 마치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 그건 음악적 심상 때문이야. 예? 음악적 심상이요? 내 친구 중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하루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반을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아주 즐겁게 들은 뒤 음반을 뒤집으려고 가보니 아예 음반을 틀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 물론 이 얘기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도 때로는 곡이 끝났는데도 마치 음악이 계속 연주되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 아,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음악이 연주되지 않는데도 마음속으로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 현상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 유행하던 노래를 거의 0에 가깝게 볼륨을 줄이거나 노래를 튼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틀지 않았는데도 일부 피험자들에게 노래가 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음악적 심상이야. 베토벤이 귀가 멀었는데도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렇다면 선생님, 그런 음악적 심상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음악적 심상은 어떤 음악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주로 일어난다고 해. 재미있게도 상상 속의 음악도 역시 실제로 음악을 들을 때와 거의 같은 만족감을 준다고 해. 아, 정말 흥미롭네요. 선생님, 이번 음악 보고서는 이 내용으로 해보고 싶어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이번에는 강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루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의 순우리말 이름이 바로 두루미예요. 뚜루루루 하는 울음소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우리 조상들은 두루미를 장수하는 동물로 여겨 추앙하게 됐답니다. 그럼 두루미의 생태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볼까요? 두루미는 하루 중 상당히 많은 시간을 깃털 다듬는 데 투자합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를 대비해 깃털이 젖지 않도록 꼬리 근처에서 나오는 기름을 부리에 묻혀 깃털에 고르게 발라두는 거죠. 두루미는 천적을 피해 습지나 강의 중앙에서 잠을 잔답니다. 특히 잠을 잘 때는 머리를 등 뒤로 돌려서 날개 사이에 넣고 한 다리로 서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죠. 번식지에 천적이 접근하면 어미 두루미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다친 것처럼 느리고 부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천적을 자신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죠. 그러다 천적이 새끼로부터 먼 거리까지 유인되면 보란 듯이 하늘로 헐헐 날아올라 천적을 따돌린 후 둥지로 돌아오는 거죠. 대개 두루미는 봄에 짝짓기를 하는데 구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춤이랍니다. 또한 어린 새끼들을 가르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춤을 추기도 하지요. 4번과 5번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도무름에 답하십시오.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잖아. 많은 애들이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대. 그래서 소풍 장소가 놀이공원으로 결정됐다고 하던데? 올해도 작년처럼 놀기만 하는 소풍이 되겠네. 그러면 색다른 체험을 위해 전시회 관람을 희망했던 의견은 결국 무시된 거야? 너도 전시회 가고 싶었던 거구나. 많은 애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한 거니까 너도 따라야지 뭐. 그럼 너는 결정된 내용이 다수의 의견이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니?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 보다 합리적이고 의미가 있기도 해. 놀이공원도 좋지만 전시회에서 그림을 감상하면서 예술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도 있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게다가 전시회가 열리는 미술관 주변에 숲길을 걸으면서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잖아.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전시회 가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많아. 다만 우리 반 대부분이 소풍 장소로 놀이공원을 원하고 있으니 그 의견을 따르자는 거지.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니? 한 번 생각해 봐. 꼭 한 장소로 결정해야 한다면 입장이 다른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정해서 통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 내 말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자는 거네. 나도 내 말에 동의해.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만장일치의 방법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야. 전시회와 놀이공원으로 나누어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고 배웠잖아. 다수는 다수대로, 소수는 소수대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그래. 내가 말한 것처럼 소풍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나도 사실 전시회에 가고 싶었어.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